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김태영 얼굴이 다했다. 방탄소년단 뷔가 천상계 미모와 카리스마로 전세계 팬들을 설레게 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8일 영 공식 SNS 계정 및 팬 커뮤니티 위버스의 새 앨범 프루프의 첫 번째 콘셉트 포토 프루프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단체와 개별 컷으로 구성된 콘셉트 포토는 새 앨범 프루프하는 제목처럼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며 음악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한 방탄소년단의 굳건한 모습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뷰를 비롯한 멤버들은 대형 철문 앞에 서서 강렬한 눈빛과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뷔는 데뷔 초 힙합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듯 오버핏 재킷, 눈에 띄는 액세서리 등 개성 강한 모습으로 이번 콘셉트를 선보였습니다. 올 블랙 슈트의 블랙 페이크 퍼 재킷에 다소 소화하기 힘든 착장으로 등장한 뷔는 앞머리를 모두 넘긴 일명 왕깐 헤어스타일로 얼굴 천재에 국보급 미남의 완벽한 이목구비를 드러내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부 천재의 컴포 장인답게 총알이 박히거나 상천한 둥근 방패 앞에서 뷔는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련하면서도 카리스마한 넘치는 표정과 분위기를 선보이며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뷔는 큼직큼직한 이목구비이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얼굴 선이 남성미와 소년미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뷔가 한 인터뷰에서 아미의 테트라포트가 되고 싶다. 아미에게 쏟아지는 나쁜 일들로부터 지켜주고 싶고 제가 다 흡수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싶다. 고 전한 바 있어 팬들은 이번 콘셉트 포토에 뜨거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태영이 얼굴이 다 했다. 김태영 주인공 영화 언제 개봉하나요? 비컥 기다릴게. 태영이가 말한 테트라포트가 생각나서 울컥했어. 소년미와 남성미를 모두 가진 김태영. 얼굴 천재. 저렇게 굵은 목걸이가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매직. 이라며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뷔의 콘셉트 포토는 5월 28일 기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518만 2725 좋아요로 같은 날 공개된 개인 포토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크리스마스 트위가 스포티파이 자체 신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하며 렉쿠트 사드 면모를 빛냈습니다. 뷔가 참여한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ost 크리스마스 트위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케이팝 남자 솔로이스트 곡 중 가장 빨리 1억 15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최강 음원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5월 29일 현재 1억 1795만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매 5개월여 만에 스포티파이 역대 한국 ost 스트리밍 톱10 랭킹 5위를 차지하는 기록이기도 했으며 역대 1위는 비의 자작곡 스윗다이 멤버 진과 함께 부른 유닛곡 죽어도 너야는 9위를 차지하며 총 3곡의 ost를 진입시켜 가장 많은 ost를 랭크인한 ost킹임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발표된 크리스마스 트위는 남해승 음악감독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비를 염두에 두고 작업했다고 밝혔으며 드라마의 적재적소에 등장해 시청자들의 감정선을 끌어올리며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위는 빌보드 핫100 차트 중 스테디셀레인 캐롤송들이 60곡이나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79위로 차트인하며 한국 드라마 ost로서 사상 첫 진입 역대 케이팝 남자 솔로곡 최고 데뷔 기록을 세우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또한 빌보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 1위에 올랐으며 이를 두고 미국 포부스는 뷔 크리스마스 트리가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 1위에 올라 세계 최대 음반 시장에서 대적할 수 없는 인기를 입증했다. 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는 미국과 영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모두 진입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검색 플랫폼 샤잠에서는 한국 ost 최초로 200만 샤잠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역대 케이팝 남돌 솔로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는 주간 인기상을 4회 연속 수상하기도 했으며 전체 감상자 수 150만 명 돌파 155일 연속 일간 차트백에 차트인하며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